랑콤 트래블 리테일 서울 언스토퍼블 클럽 메이크업 이벤트 랑콤의 첫 팝업 스토어 소비자분들께 대담하고 언스토퍼블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랑콤의 첫 팝업 스토어 소비자분들께 대담하고 있습니다 수지씨 여기 서셔서 간략하게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은 오른쪽 끝부터 가겠습니다 수지씨 네 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서서히 이제 중앙쪽으로 시선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왼쪽 측면 쪽으로 좀 갈게요 네 많은 팬들이 와 계시고 외국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자 예 손 한번 들어주셨고요 네 뭐 머리에도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네 자 이제 포토타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트 한번 네 왼쪽도 좀 봐달라고 하십니다 네 골고루 봐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 수지씨 일단 일단은 너무 반갑고 예 작년에도 뵙는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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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